카라멜 팝콘 그냥 카라멜 팝콘 같아요 차가운 카라멜 팝콘 저기 보면 와플 굽는 거에다가 와플 와 진짜 카라멜 소금에 단 거 넣으면 더 단 거 그래서 이거 진짜 슈퍼잖아요 어떡해 오메오메 똥치고국은 아이스크림 눈물나 땡큐 땡큐 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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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이 제일 많다 나 라임을 한번 해봐 라임이 제일 많다 라임이 제일 많다 라임이 제일 많다 라임이 제일 많다 네 음 머리 아파 자 자 자 음 음! 음! 아 이런 거 싫어해. 아 이런 거 좋아해. 하하하하 참가도 이런 거 좋아해. 관신 좋아해 관신. 눈부신 햇살을 잠을게 달콤한 속삭임 그대와 너를 사랑해 내게를 달아 빨리 보낼게 대박 power 가만히 좋아 안되어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진심 흥익 마임 하하하 아직 우리가 끌어져 있어 저는 이제 준비하러 갈게요 안녕 안녕 얼굴 하얗게 만들러 간대 이만큼 하얗게 하고 수영아 메롱메롱 메롱메롱 왜 저러는 걸까요? 저 보고 있었잖아요 밖에서 역시 느낌 안해봐 오늘 내일 아 사태가 바로 위에 버려야 되나? 이게 무슨 맛이야? 망고 오 달아 오 달아 나 그냥 완전 생초코 너무 맛있어 오 오 왜 그러세요?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서 나 왜 그러세요? 내가 초코일 줄 알았어요 형이 초코일 줄 알았어요 한참 멀었다 너는 나는 안 되겠다 그래도 먹으니까 좋네 맛있다 첫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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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네요 솔직히 내가 1등이다 이거 이거 이 아이스크림 회사에서 아이스크림 장난 아는데 그냥 아이스크림이 맛있는 거예요. 야 다 먹어야 돼요? 일어난다 일어난다. 아니 저기 회사에서 밥 안 줘? 아니 뭐 여기도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많이 먹어. 어떡해. 그렇지. 그렇지. 우와. 알았어. 한국이 좋지만은 역시 우리나라가 더 좋지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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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더 지해진 것 같은데. 맛있네. 진짜. 음. 시원하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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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진짜. 페페로와 팥빙스의 콜라보레이션이었습니다. 우와. 맛있겠죠? 맛있겠소? 한국에서 젤라또 먹어보고 싶어. 이 손에 묻었어. 이 휴지에 묻었어. 이 휴지에 묻었어. 오. 맛있어? 어 맛있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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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어본 요거트 아이스크림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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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 빨리 와야지. 고마워. 무슨 아이스크림을 터로 드시는군요? 뭐 dá으려고. 아악. 내 거 다 먹지마. 옛날에 그때 우리 sehr regularly 대표씨 꽤 요즘ид 대한 너무EZ 숭지만 승관 승관 번호 네 지금 저희가 어딜까요 아이고 아이스크림 이거 있지 음 아 진짜 조심하기도 못해 야 야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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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주나는데 대단하네요 뭐가요 어? 무섭다 아 진짜 아 진짜 아이스크림 한국엔 이걸 파는 데가 없나요 있나? 아 너무 맛있다 음 망고 빙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죠? 맛있어요 좀 많이 녹긴 했는데 맛있죠 그대로 저 이집하며 살면서 설빙 처음 먹어봐요 이만큼 문명이 안전해 아 그래요 먹고 해요 먹고 먹고 야 주세요 이거 이거 먹고? 와 대박이다 봐봐요 뭐예요 이거요? 야 정국아 카메라만 그냥 안쪽으로 나 한 번 써봐 줘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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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 모든 언니들에게 평생을 믿고 맡기만한 남자를 찾는 건 어쩌면 불가능일지도 모른다 제시카도 많이 공유한다고 하는데 언니의 반응은 늘 이렇다고 한다 진짜 아닌 것 같아 아닌 건 아닌 거니까 근데 두 분의 스타일과 완전 다르죠? 네 반대야 종이뎁같은 사람 아 결정장이 좀 왔어요 더 많아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핫초코로 주시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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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꿀빙수네 꿀빙수 이거 대박인데 떡 떡 뭐야 이거 떡 떡빙수야?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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